안녕하세요 그냥 그 옮기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동영상으로 찍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음 얘는 마블 스킨답서 쓰라서 워낙 기근이 있는 거니까 더 빨리 자라 이렇게 굉장히 잘 자랐죠 그런데 얘가 지금 당근마켓에서 구입한 건데 그거 중에 이제 가지가 이쁘지 않아서 가지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수채화 고무나무 일까 루비 고무나무 일까 그런데 햇빛 가까이서 키워보니까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 보니까 얘는 수채화 고무나무가 아니라 루비 고무나무인가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지금 일주일 된 건 아니고 일주일보다 좀 오래됐는데 뿌리가 지금 제대로 초점을 못 짓고 있네요 엄청 많아요 지금 끈에다가 뿌리를 손상시킬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해볼까요 엄청나죠 이거 한 달도 아직 안 됐어요 요번에 좀 일주일만에 왔기 때문에 어 제대로 못 찍고 있네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제대로 못 찍고 뿌리 엄청 많죠 얘는 지금 물산목에서 흑산목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뿌리가 좁으니까 막 위로도 나왔네요 얘는 위로 나왔네 밑으로 보내야겠죠 아 그리고 여기 창가 쪽 찍다 보면 저도 나올 텐데 반사돼서 요거는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저게 뭘까요 어 로즈말이에요 일단 제 둘 다 잠깐만요 지금 성신없네 뿌리 손상될까봐 얘는 로즈말이구요 로즈말이 일주일만에 이렇게 얘는 풀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뿌리가 잘 나죠 그런데 예 음 벤자민 고무나무 그 중에서 또 무늬 벤자민 고무나무 얘는 아직 뿌리가 날려고 폼 잡고 있지 아직 안 났어요 조금 하얀 것들이 보이시나요 저게 다음에 오면 뿌리가 많이 날 거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 그루의 무늬 벤자민 얘를 뭐라 그랬더라 이름이 좀 더 예뻤는데 화려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얘도 있어요 엄청나게 뿌리 발달했죠 쟤도 일주일 됐는데 얘는 아직 뿌리 날 그런 상황이 됐고요 다음에 오면 저는 뿌리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끼치기 너무 쉬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엄청나게 쉬운데요 제가 루틴도 샀고 제우스도 샀고 뭐니 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뭘까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여기 이 페트병에다도 요한낙스 찍찍 뿌린 거 정도 그런데 뿌리 지금 어디다 놨지 여기 보이세요 어마어마하게 됐죠 얘가 지금 일주일은 아니고 고전 2주일 전에 왔어요 한 3주일 된 거 같아요 엄청 잘 자랐죠 저는 또 고무나무 루비 고무나무 하나를 또 획득했습니다 가지치기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됩니다 레 Vin